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 있는 대로 미래가 필요로 한 연결고리형 인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앞에서 한 얘기부터 뒤에서 한 얘기까지 다 포괄할 수도 있는데 조금은 다른 초점을 가지고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친구들이 좀 있어요 몇 명 많지는 않은데 또 나름대로 좀 괜찮은 친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도 유명한 친구가 에릭 허스만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친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으시죠? 딱 보기에 아프리카 사람같이 안 생겼죠? 그런데 이 친구의 인생을 보면 미국인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다 미국인이었는데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남수단에 성교사로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주로 아프리카 스와일리 언어라고 하는 아프리카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자랐거든요 그 뒤에 케냐에 가서 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아프리카에 있다가 이제 그래도 어쨌든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와서는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애국심이 있었는지 아프리카에 더 있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괜히 자원입대라는 걸 합니다 미군의 자원입대에서 미군 일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배웠는데 굉장히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적성에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잘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 실리콘밸리에서도 인정받고 이런 식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내가 아프리카로 돌아가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리를 잡은 곳이 케냐를 중심으로 해서 케냐의 나이로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의 모든 걸 알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게 2008년도에 타임즈의 50대 웹사이트로도 선정됐던 아프리카 제시라는 블로그입니다 지금도 이게 어저께 캡처한 부분인데 아프리카에서도 메이크업 페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제시하는 이런 걸 요즘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벌브 2.0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새로운 어떤 백열전구의 새로운 시도도 좀 소개하고 이런 소개들을 하죠 근데 아프리카 제시를 하면서 정말로 유명해진 게 또 하나 있는 것이 단순히 이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친구들 또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발굴을 해서 이들을 갖다 세계로 연결하는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발굴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이트 그리고 그 서비스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샤이디라고 우샤이디가 뭐냐면은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사람들이 각자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갖다 올리면 그걸 오픈소스 방식으로 전세계 지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미 뭐 카트리나 허리케인 왔을 때도 그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이 있을 때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우샤이디 플랫폼에서 전세계 사람들이 구글 지도와 연결해서 모든 걸 보여주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그걸 만든 친구가 여성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여성 줄리아나 로테칭이라는 친구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픽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돈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세계에 알린 장본인입니다 이 에릭 허스만이라는 친구가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은 이 밑에 아이허브라고 하는 이런 걸 요즘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내부에 이런 어떤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소프트웨어 하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왜 이쪽에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아프리카의 똑똑한 애들한테 알려주고 반대로 거기에서 괜찮게 나온 것들은 픽업해가지고 세계로 알리는 그런 연결교리형 작업을 하고 있는 아주 유능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말고도 이 친구 덕분에 저도 아프리카에 뛰어난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인재로서 저는 에릭 허스만이라는 친구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허스만이 하고 있는 그 역할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이 친구는 스와일리 언어 아프리카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아프리카에 살았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잘 알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나 이런 걸 타고서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연결하는 그런 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는 그 앞에 친구가 뭐 언어 같은 거 외국어 같은 거 조금 저거 좀 디스카운트 했지만 여전히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여전히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뭔가를 연결하는 데 있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내가 내 능력이 외국어 좀 하는 거야 이 수준이 아니라 어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엮어내는 것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일까요? 그게 아니죠 인간은 원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사실상 여러 명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협업의 시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언어나 문화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것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만 하더라도 직업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산업이 달라도 그 산업의 특성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경우죠 살아가는 형편이 달라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이해를 잘 못해요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어떤 반대편의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의 발언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대한 형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이렇게 굉장히 분리되고 고립된 집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거를 엮어내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엮어내는 작업을 위해서 융업이나 협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한번 만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면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는 택도 없는 겁니다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융합과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연결형 고리가 필요해요 아까 에릭 허스만이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없었다면 아프리카와 선진국과의 브리치는 쉽게 만들어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치만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포텐셜이 굉장히 크게 폭발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건 제 전공 분야인데 저는 의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진료는 안 하니까 의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진료만 안 하죠 10년 됐어요 이제 그리고 석사는 보건정책관리학이라고 해서 정책학을 공부했어요 사회과학 계열인데 그런 종류의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박사는 여기 있는 의공학이라고 하는 공학 계열의 공부를 했습니다 제 전공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 심볼이 되게 멋있죠 보시면은 이 뒤에 원자를 나타내는 저 심볼이 일종의 과학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가운데 요거는 뭔지 아세요? 히포크라테스의 지팡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의학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심볼이죠 이 두 개를 엮어내는 것이 사실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의 분야죠 이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저걸 하는 사람들이 일반 공대에서 공학하는 사람보다 공학을 많이 하냐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는 사람이 의학을 갖다 공부한 진짜 의학자들보다 의학을 많이 하냐 천만에요 그럴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 역할이 왜 필요하냐 하면 제가 학부 때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거지만 공학 교수님들 부르고 의학하신 분들 불러가지고 두 분을 협업하게 해요 그리고 저도 융합을 외부에서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그런 식으로 포럼을 조직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요? 서로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공학 공대 교수님도 얼마나 자존심 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런 아주 좋은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의사들이 당신에는 너무 의학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이런 황당한 거 들고 오면 어떡하나 라고 하면 기분 굉장히 상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의학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저런 상상을 딱 그려서 얘기를 하면 공학적으로 이건 구현이 불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예술과 논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게 원래 르네상스의 메디치 이펙트라는 메디치 효과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나 하면 과학한 사람들이나 예술한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좌뇌형 인간하고 우뇌형 인간이잖아요 예술 쪽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공학 쪽 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서로 싫어해요 서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좌뇌형 인간은 우뇌형 인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황당한 생각만 할까? 황당하다 이렇게 느끼고 반대로 우뇌형 인간은 좌뇌형 인간 이 공학이나 과학한 사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저 인간들은 저렇게 꽉 막혔지 항상 생각하는 게 맨날 이런 정도밖에 안 나왔고 이렇게 창의적인 걸 못 만들어낼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간에 누군가 중재를 해야 됩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양쪽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양쪽이 어떤 사회적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아까 에릭 허스만이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것을 했던 것 그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소통시키고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것이 융합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그림이 뭘까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던 제17대 대선 득표를 이제 컬러풀하게 표혈을 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죠 정동영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하고 보시면 여기도 뭐 여기가 약간 중립지대 좀 비슷하게 어쨌든 나오고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특히나 이렇게 색깔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도 이런 식으로 색깔이 뚜렷하게 나왔죠 그러면 이들 사이에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서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서로가 내 잘났다고 내 영역을 카테고리를 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서로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중간 단계를 누가 뭔가 엮어낼 수 있는가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아직도 최근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동을 보면 다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남의 소리는 듣지 않고 언제나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 숫자만 늘리고 있죠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주는 데다가 그 다음에 누군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간에서 뭔가를 엮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때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어떤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연걸고리양 인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이 바로 지금 유니스트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융합이란 부분이죠 컨버전스 그럼 융합은 뭘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전공을 하겠죠 만약에 나노랑 IT를 한다 그래서 나노 공부하고 IT 공부해서 합치면 나노 IT 융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비빔밥이죠 그냥 학문 두 개를 놓고서 그 두 개를 공부한다고 두 개가 융합되지는 않습니다 융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횡적인 연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있죠 그것 자체, 본질 자체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서로 다른 것 두 개만 연결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버전스, 융합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커뮤니케이션 앤 컬처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서로 다른 것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거를 연결 지을 수 있는 통, 연결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통을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문화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예를 들어서 국내의 대기업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요즘 창의적 인재, 융합형 인재를 찾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갔다고 쳐요 데려가가지고 한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창의성과 융합성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가 그런 거를 키워줄 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화와 회사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외부 환경과 문화입니다 그래서 융합은 커뮤니케이션 앤 컬처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융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변화하는 환경이에요 모든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월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소셜네트워크가 사람과 사람다이를 연결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단순한 연결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시면 의외로 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의 선어도 자기의 언어 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위들 사이에 뭔가 브리칭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파트가 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파이영 인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에이저 오브 미위라고 해요 나와 우리가 같이 있는 세계 그런 세계를 가져가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그림인데요 혹시 이게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죠 사이몬 앤 가펑클이라는 듀오가 부른 노래이기도 합니다 When you reall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 will dry them all 아시죠? 이거의 가사가 중간에 제가 한 가사가 뭘까요?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말려주겠다 없애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굉장히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험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된다면 그리고 그런 험한 세상을 연결지을 수 있는 그런 다리와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유니스티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브릿지 오브 트래블드 워터라는 말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그런 말을 마지막 메시지로 선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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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